너가 아들 생일이다. 그래 니는 늦게 왔다니까. 내 기분 좋지? 나한테 시원신일이 있어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상세자 카페라고 또 놀라고. 올려놨으니 니 남을 기여놔. 그래서 지금 멀리 봐라. 우리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라. 어느 날 여호시절 어? 저 니 아버지랑 이렇게 싸우러서 말하고 싶어. 추억을 못하고 싶어. 아니 푸신한테도 그때를 말도 안 보게라. 아니 뭐 예술술인데. 뭐 대기한데. 실수는 뭐 사니는 엄청나. 엄청나게 찍어. 이제 앞으로 이제 다 본받고 사진을 찍어라. 원숭이래.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주고 이렇게 사전기가 늘리게 하게 돼. 천천히 아시는 먹는 날. 그만이 세월이 얼 없이 흘 영상 서 Projekt의 Rodion 이게 엽g 의원씨 Drew 역대에 tinha 친구들, 결승 group 정말 공급 Ты 한 십에 잘 안 쓰지 이번엔 안 가고 지켓이 나를 안 씻어 조용히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날 조용히 생각하는 기분이야? 어, 호수님 좀 있어 어, 호수님 말고 호수님 말고 장소에서 호수에다 가자 수준아, 춤 또 있어요 모자 자고 오게 우리 모르지? 어느 날 여운 시절 주연히 만난 사람 뼈 지발란 순간대 70만 중년이고 80만 남았어요 이제 원하는 사람 작년이라고 주연해서 세상에서 시원한 세월이 알없이 흘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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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년 5월에서 5월 하과 80여월 우리 애인이 생긴 꽃 같다 90여여여 90여여여 애기가 생긴 꽃 같다 에이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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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2부에서 시작했어요 9부에서 시작했어요 5부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8천원에서 시작했어요 54차 시절 그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9부에서 시작했어요 학생교회가 계속 나고 있을 거예요 1부에서 시작했어요 우연 그 만난 사람 음... 영웅지 말자 약속했던 부정의 소연에 생활 아닌 생활 아닌 Oh 아 아 아 아 아 이런에 scenarios 생활 야 저 분이 올라간다 알겠는데 저 사람의 마음 보내줄지 그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저 사람 언제 저장할까? 인기 저장을 해요? 단체 불러갖고 도전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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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진짜 좋아해주세요 나 목마치고 손아버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어느날 피어보신 아가가 있어요 아니 진짜 우연히 만난 사람 일...이름 모습을 또 하긴 해 변치 말자 약속했던 부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수많은 세월이 수많은 세월이